사주를 미리 받아봤어요. 사주를 받아봤는데 정묘생이세요. 정묘생. 정묘생이면 지금 나이로는 아직 마흔도 안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으로 보이시는데 제조보다는 영업이나 현장직의 사업을 그쪽의 사업 기운이 더 커요. 사업하시는 거 맞죠? 맞는데 지금 본인이 이 사주를 놓을 것 같으면 조상떡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이 시 사장님은 내가 조상떡을 좀 안고 있는 분이에요. 조상떡을 안고 있다. 그런데 왜 이분 사주는요. 지금 사주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분 사주는 조상이 편안하고 조상의 힘이 있으면 내 능력보다도 사람이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들인 노력보다도 운 좋게라는 말이 붙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빠르면 32세고 아니면 33세부터 거의 지금 이날까지 작년 하순까지는 쭉 내가 정말 맘먹은 대로 거리낌 없이 막힘 없이 크게 지금 뭐 코로나다 견설 경기가 어떻다 저렇다 뭐 날 인플레이션이다 하더라도 나는 구애받지 않으셨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쵸? 그런데 분명히 작년 9월 이후부터는 뭔가 조짐이 예전 같지 않은 패턴으로 사업이 흘러가고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조상의 변화가 없고 편안할 때는 내가 양쪽에 날개를 얻어. 그래서 나는 두 발로 뛰어가더라도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그 날개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 다. 결혼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본가 또 처가에 4년이 안 되는 상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 가까운 사촌 이내에 상이 있어요. 본가의 상이 누굽니까? 고모. 고모. 처가에는 상이 누굽니까? 처할머니. 처할머니. 그런데 처할머니가 나중입니까? 아니. 처할머니가 먼저예요? 그러고 고모예요? 네. 처할머니 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신지? 처할머니가 돌아가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3년 정도? 네. 본인은요. 지금 상문을 맞아 있어요. 상문은. 지금 아내 되시는 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안 나가니까.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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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문을 맞아 있는데 특히나 장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개묘년을 맞죠. 개묘년. 그래서 이 묘생들이 자기 띠를 맞는데 사실상 묘생이 자기 띠를 맞으면 인간관계가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언제라도 정묘 년도 다가올 거고 그 다음 10묘 년도 다가올 거고 내 띠를 맞을 때는 항상 내가 사람한테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좀 더 그 뭐라고 해 돈독해야 되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돼. 같은 띠를 맞았을 때 토끼띠들은 그런데 오시기에 작년에 내가 방심한 것도 있어요 사람한테 소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쁘게 갑질은 안 했지만 항상 있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항상 내 것인 것처럼 방심하신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전에는 내 조상의 어떠한 변화가 없을 때는 내가 28일에 일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복이 있고 식복이 있고 근데 그 원천이 조상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조상떡을 받아서 서른돌 서른세부터는 막 승승장구를 하셨는데 갑자기 나한테는 상이 드리워요 내후지간에 다 처가, 봉가, 다 상이 드리우면서 작년부터, 작년 내 생일달이 지나면서부터는 무언가 사람이 될 듯한데 나한테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언가 영업적으로 계약을 따낸다든가 아니면은 나한테 우호적이었던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건다든가 그런 식으로 내가 3일에 끝날 거를 5일로 가야 되고 한 번 갈 거를 두 번 가야 되고 내가 열 푼 벌 거를 여덟 푼밖에 못 벌고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깊게 볼 것도 없고 상문에 있습니다 상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해 그 운기가 이제 시작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시는 38이고요 내년에는 39이 되고요 그 다음은 40이 되는데 이 39, 40이 나한테는 3제 기간이에요 3제 그래서 이 상문수 때문에 나는 개묘년부터는 이 운기가 앞당겨지고 있어 악재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가장 이 운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 사람 사람이 내 편이었던 사람이 등을 돌려야 되고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잃는다는 거야 좀 방심을 많이 하셨어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사람들한테 진심 어리게 잘나갈 때 정말 내 편을 단단하게 읽어놓지를 못한 부분이 지금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파하셔야죠 바꿔야죠 이 운으로 계속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인도 간단하지만 푸는 것도 원인이 간단하니까 푸는 것도 되게 쉬워요 상문을 푸시면 되고요 이 상문이 끌고 들어오는 3제 3제를 푸시면 돼요 당신은 원칙상은 상문이 없었다면 원래는 올해 9월 이후부터는 3제수에 들어왔어요 3제면서 9수 그러면서 40수 이 39, 40이 당신한테는 첫 번째 인생의 고력인데 이게 지금 빨리 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39, 40에는 이동이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다 지금 내가 이 상태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는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무언가 서류적으로 업종은 한 가지를 하세요? 몇 가지를 하세요? 세 가지 그러면 그 세 가지에서 두 개만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만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내가 하나를 없애고 이쪽으로 옮겨온다든지 39, 40에는 서류적인 변화, 이동적인 변화, 문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내가 좋다면 확장적인 변화겠지만 지금 이 옮기에서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고 좁혀지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상태로 더 가보시면 후회와 함께 아이고 맞구나 하실 거고요 굳이 지금 좋은 얘기는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아 맞네 하면 되지만 나쁜 얘기는 굳이 그 시점까지 가실 필요 없이 상훈과 삼재 내 악수를 온기를 풀어놓으시면 다시 원활하게 쉽게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푸는 건 재를 지내서 푸는 거고요 저희 무녀가 푸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담 마치고 제가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후에는 내가 이제 금전에 똥줄이 타야 돼요 그러면서 빠르게 문서를 빼야 돼요 본인도 예측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6개월을 못 버팁니다 빠르게 지금 운기를 개선시켜 놔야 돼요 시간이 더 가면 어려워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현물로 현물을 금전으로 만들어서 나는 자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시점에 이제 곧 닥친다는 얘기예요 9월 이후부터는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보게 되면 5개월 음